자동차 좀 볼까요? 현대차, 기어차. 현대차, 기어차. 잠깐만요. 자동차들도 보면 지금 새로운 성장주로서, 친환경 성장주로서의 오늘 실적 발표에서 밀리긴 했었는데요. 현대차는 어땠습니까? 현대차, 크게 기준선 위에서 잘 놀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거래하신 분 같으면 이미 RSI가 여기서 매도신호가 나왔으니까 이미 여기서는 매도신호가 나온 거고 그게 단기신호가 무시하려면 기준선 위에 갈래 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이렇게 한케라가 달려있는, 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위쪽에 아무래도 무게가 좀 느껴지니까 이것을 해소하는데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정도죠. 추세가 바뀌었다라거나 하락세니까 빨리 파세요라거나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보통은 봉차트랑 밑에다가 거래량 차트를 보는데 거래량은... 제가 봅니다. 물론입니다. 거래량도 봅니다. 보는데 거래량을 넣으면 너무나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심플하게 보시려고. 심플하게 보려고 이건 방송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거래량 당연히 보죠. 거래량 보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사실은 출신이 외환트레이더 출신이다 보니까 외환시장에서는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하루에 5조 달러씩 거래되어 있는 시장입니까? 5조 달러 거래되다가 4조 달러 거래되다 하여서 의미가 없는 거니까 거래량은 크게 의미가 없고 가격만 보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대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되게 일정하거나 그러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한다거나 금당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거래량 가지고는 특별히 예측할 수 게 없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예를 들어서 위례음선이 만들어진다거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쪽에 안테나가 달린다거나 위에 수염이 달린다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할 커비드 핸들 같은 패턴에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패턴이 이지가 않은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을 봐야 되죠. 네. SK 웃겨가지고 제가. 내일 주가가 급락 나올 거라고 한 번만 말씀해 달랍니다. 제가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아는 사람도 압니다. 아는 사람은 알죠.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점상님이 그러면서 커피 사드시라고 보내셨는데요. 아는 사람은 알죠. 다. 뭔 얘기가 되게 빠져서. SK 하이닉스도 아까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살아있네 하고 지나갔고요. 추세를 보는 거니까 짧게 매매하는 분들은 보조지피 보시고 일단 조금 긴 흐름으로 체크한다고 보고요. 기아차. 기아차도 모양이 나쁘지 않다고. 기아차가 나쁘지 않습니다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계획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 네네. 그 당시에 갭이 나타나서 이 갭이 어떻게 되느냐. 갭이 메워지느냐 마냥을 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제가 설명하기로 갭이 반드시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갭이 만약에 메워지지 않는다면 그 갭이 아주 중요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에 나타났던 갭이 훌륭하게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제의 양봉으로 갭을 메우지 않으면서 딱 올렸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그 안에서 양봉으로 붙이고 있고 그렇죠? 예전에 갭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제가 줄금을 어떤 갭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혹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저 갭을 만약에 얘가 무너뜨리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제는 추세가 바뀌었나 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강력한 어떤 저지선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확 밀려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갭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동차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사실 뽑은 종목들은요. 뭐 꼭 대형주라서가 아니라 종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뭐 여쭤보고 싶은 종목은 한 100회 되는데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관심도 있고 소위 이제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주들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렇죠. LG화학 차트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LG화학도 뭐 대체적으로 코스피트에 들어가는 시가총연 상위 종목들은 지난번에 거의 유사하죠. 다 위쪽에 수염 달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비슷하네요. 다 비슷하죠. 그리고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약간씩 고개를 숙이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선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니까 뭐 그냥저냥 이런 무게를 소화하는 소위 기간 조정의 와중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앞에서 또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 조정이 한 한 달여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도 올라와서 옆으로 기간 조정하는 95만 5천 원인데요. 북도가를 LG화학은 140만 원까지 내고 있다니까요. 120, 140. 그러니까요. 100만 원 넘으면 100만 원 이제 한번 왔다 갔으니까. 그다음에 자릿수를 바꾸게 된다면 140만 원이든 130만 원이든 간에 이쪽으로 타겟은 열려있다가 보여지는 거죠. 2차전지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을 한 번 더 볼까요? 다는 못 보니까요. SK이노베이션이 지난번에 좀 변동성이 있어가지고요. 고생하신 분들이 몇 번 좀 여쭤보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도 뭐 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왜 밀렸지? 그때 아마 이게 LG화학하고 소송 얘기에서 있었고. 소송 대의문에 한 번 그랬었겠죠. 그런다 그랬나? 어쨌든 얘는 보니까 기준선을 한 번 터치하고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터치만 했지.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로 기준선이 기준 추세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기준선을 터치했다고 했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예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을 건드리지 않는 한 추세를 걱정할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도 물론 기준선을 건드리지 않는 한 추세를 걱정할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런데 쫄리죠 사실. 물론이죠. 물론이죠. 쫄리죠. 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만사가 기준선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차트에다가 줄 꺼놓은 건데. 그렇잖아요. 줄 꺼놓는데. 이게 세뱅공구리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 지켜냈기 때문에 그런 추세지. 만약에 기준선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거잖아요. 정말 정론이죠. 예를 들어서 당장 이 종목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이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요즘 제가 커서 인정 보면 키울 수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눈물을 먹었고 일단은 비중을 줄여가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줄이고 다시 기준선으로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시장 상황이 워낙 지금 장중에 2%씩 흔들립니다마는 워낙 강세장이다. 사실은 태어나서 정말 천보는 강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렇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나 저나 우리가 산전수전, 공중방전, 화생전, 전자전, 또 파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건 정말 머리털 나고 천보는 장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강하다. 그러니까 버티고 좋은 기업이면 2차전지 대세인데 뭐 그렇죠. 버티고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한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카드에서 trio에 대해서 malfunction 해야 되요.